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성윤에게 기소 판단을 내리고 드디어 오늘 검찰에서 이성윤을 불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탄생이 현실화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성윤에 대해서 기소를 한 날 정작 이성윤은 영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이 기소를 당하더라도 직무 배제가 되는 것은 별개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갑자기 여권 진영에서 이성윤이 스스로 거치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이 토사 구팽 당하기 전에 자진사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윤은 굉장히 치욕스럽게도 중앙지검 검사에 의해서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험지검 수사팀의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난간 검찰총장 대응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를 발령받아가지고 이성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 쪽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지게 된 셈이라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이성윤도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침묵만은 하지 않았고 본인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10분 뒤에 입장을 내면서 자신하고 관련된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가지고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 과정에 당시 반부패 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나 결국 기소가 된 것이라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성윤의 거치 문제인데 오늘 이성윤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오늘 휴가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것이어가지고 왜 오늘 휴가를 냈는지 관심을 모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성윤이 지금 물러나야 한다라는 검찰의 요구가 안팎에서 거센 상황이고 또 정치권에서 조차도 이성윤은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진 사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 오늘 휴가를 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이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이성윤의 거치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자진 사태를 좀 원하는 듯한 이런 기류도 관측이 되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성윤의 기소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성윤에게 자진 사태를 권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가장 만의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성윤의 지금 기소까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경우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하태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성윤의 기소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해제를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적으로 불러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정권에서 지금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 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조계에서 보더라도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성윤이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번 정권처럼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바로 직무 배제를 시켜버리고 좌천을 3번이나 돌리는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에 대해서 당연히 당장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며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을 텐데 지금 입을 완전히 다물고 있죠? 아무튼 이성윤이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고 사실상 자진사태 요구를 일축했다고 하는데 현 정권에서 이성윤을 직무 배제시키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권 역시나 내로남불이다 아니면 이성윤한테 뭔가 지금 책잡힌 게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느라 누가 보더라도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권 진영에서조차도 이성윤의 거취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성윤이 언제까지 버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정권은 이성윤 소우를 택할지 아니면 토사 구팽을 택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성윤이 중앙지검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대로 된 구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이성윤이 물러나더라도 현 정권에서는 이성윤만큼 이번 정권의 방탄마귀가 되어줄 그런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검찰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이성윤이 물러난 경우에 이성윤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중앙지검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하고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각각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특히나 심재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미애가 윤석열 찍어내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1인 5역을 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하는데 열관성을 받쳐가지고 추미애에게 충성을 했으며 이번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검사 중에 한 명으로 낙점을 받은 상황이고 김관정 동부지검장 역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 추미애 아들의 군문제 관련해가지고 추미애하고 이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서 현 정권에게 낙점을 받은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튼 현재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 수사일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자명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김오수 심재철 라인이라든가 김오수 김관정 라인으로 지금 세 판을 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정권에서 정말로 이렇게 눈에 뻔한 그림을 그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피고인 중앙지검장 소식 말고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소식도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박범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재판기를 잡으라는 취지의 명령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피고인 신분인 박범계라든가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에게 오늘 9월까지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기를 미리 정하라고 공판준비 명령서를 전달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남부지법 내에서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기일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파행 운영이 되자 재판부 측에서는 제동을 걸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고 해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들이 거듭된 연기 요청으로 인해서 지난달 11월 이후에 6달째 해당 재판이 공전 중인데 이처럼 재판을 회피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가지고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해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공판이 진행이 되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박범계라든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진짜 나락골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고 잘하면 피고인 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판 받으러 같이 가는 거로 보게 생겼으며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범죄자라든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까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잊지 테크